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You are Quan Chi's creation. Liu Kang warned about you. I had hoped for the chance to battle your dark magic. Fight. Are you hibernating? Liu Kang was overly concerned. And your magic. Not going for the chance to battle your dark magic. 네! 도전의 아름다운 죽어버리지 않습니다. 둘이 모두 불가능하군요? 우리는, 형님. 좋습니다. 이후 우리의 년의 오랫동안, 우리의 공격을 다시 겪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의 미션을 완료되었고, 설정에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도적했습니다. 고려를 우리의 기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막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작업합니다. 더 이상 트 mãos을 받는 송시의 침핀과 렉는 그 다음의 바이너들까지는 그는 권Q이, 그 다른 문장의 루 Kang을 지켜드렸습니다. 권리엥과 제가 감추를. 여기. 여기, 이렇게 해낼지 못하자마자, soul stealer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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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싸움! 정답을 도와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YOUR 선택을 dir 수 있습니다. 저에게 전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플랫폼을 가득하여 ... ... ... ... ... ... ... 한글자막 by 김재현 루칭에 오직 루칭에서하는 것은 지금 말하자 매우уют 슬픔의 의미 이 파이퍼 조그만은 서로가 루칭의 음료로 당신은 부정도나 루칭의 전투 루칭의 은혜 이사야 할 가능성이 두 번째, 이 장관은 심리예요. 위대 배 Yummy, 형님! 그 소리를 단정한 부주의한 짐을 주의할 것으로... 위대 master, 저는 자신의 노력을 주려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ich도가 없어? 하지만 당신의 현실에 spcess을 하신건 너는 제가 믿을 수 없을 수 없을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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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